오늘은 동덕폭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신여대를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여자들은 한 명이 질질 짜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다른 여자들도 말없이 질질즙을 짜면서 엉엉 울어야 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왜 질질 짰냐고 한 여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좋고 정말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기뻤다. 하지만 즙을 짠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한 여식 아몰랑 그냥 즙 자고 싶었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이없는 대화를 모든 여자들이 공감한다고 원래 여자는 그런 거라고 여자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 하지 말라고 오히려 남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죠. 한 여들이 다 같이 우는 행동을 이해 못하니까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라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자 이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영상을 봐주세요. 동덕여대는 실제로 남녀공학에 대한 논의를 해볼까라고 안건을 말할 기미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폭력 시위를 저지른 폭도들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욕처먹어도 싸지만 일단은 공학전환을 반대한다는 시위의 명분 자체는 미세하나마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동덕여대 인연들은 공학반대 시위를 할 명분이 있긴 하다 생각이 되죠. 동시에 서울여대는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그걸 공론화한 학생을 고소하자 폭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폭력 시위를 하는 폭도들을 옹호할 생각 따윈 추호도 없지만 그래도 시위를 시작할 명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성신여대는 어떨까요? 성신여대는 국제학부의 외국인 남학생 입학이 가능해졌다고 내년에 6명의 남학생이 입학한다고 폭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명의 남학생이 입학한다는 소리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교육원 어학당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이미 다른 여대들도 교육원 과정에서는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대는 이미 하고 있고 성신여대에서 이미 하고 있던 행동을 갑자기 시위하겠다 끌고 와서 연병을 떨고 있는 게 지금 성신여대생들이죠. 덧붙여 성신여대생들은 국제학부에 6명 남학생이 들어왔다 하는데 12월 2일 원서 접수하는 학부에 어떻게 학생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덧붙여대는 남녀공학 논의라도 했었고 서울여대는 교수 성추행 논란이라도 있으니 시위를 했다 치겠지만 성신여대 얘들은 진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시위를 시작했다는 게 보이시나요? 그냥 얘들은 한국 여자식 공감을 보이면서 동덧여대가 눈물 흘리면서 집자니까 본인들도 갑자기 한 여식 공감을 하면서 집을 짜기 시작한 거죠. 동덕폭도들도 진짜 레전드인데 찐광기는 아무런 시위의 명분도 없으면서 폭동을 일으킨 성신여대가 진짜 중에 진자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성신여대 면접 보고 온 25학번 한국여자 fm리스트는 성신여대 폭동낙하를 보고 너무 좋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남성들도 동덕여대나 서울여대는 명분이 있으나 성신여대 인연들은 왜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신여대 폭동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원래 그런 거고 여자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건 한여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요. 성신여대는 시원하게 폭동을 일으키고 여성들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부하지만 자신들의 폭동은정 낙하를 지우는 데에는 형제크린이라는 남성들이 주축이 된 업체의 견적을 요구했습니다. 학생 의견 묵살 말라는 성신여대생들의 절악하는 도대체 어떤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 말한 걸까요. 성신여대 이 흉자년들 fm리스트라는 년들이 왜 형제크린에게 의뢰를 했을까요. 보풍당당 한녀답게 여성이 사장인 곳에 의뢰하지 않고 결국 폭동의 흔적을 지우는 것까지 남성들에게 의뢰한 우리 대깔이 빠가사리 성신여대의 근황. 싱글벙글 동덕폭도보다 더 황당한 성신여대 폭도들의 뇌맑은 이야기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생리휴가 휴일 전날에 한녀들이 연동되듯 전국 모든 여대가 저런식으로 연동되어서 발광을 떨었으니 그냥 여대 출신은 걸으면 됩니다.